31번 빈칸출원 문제였었는데요. 그 빈칸출원 문제는 그 주제문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늘 빈칸출원 문제는 어떻게든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서는 잘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맨 아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한번 가볼게요. 4.5빌리언이잖아요. 그럼 45억년 전에 이런 표현입니다. 45억년 전에 그 지구의 프리머디럴 원시적인 대기는 과거였으니까요. 아마도 월스 뭐뭐였을 겁니다. 해제빈 쓰게 되면 45억년 전이라고 갔으니까 그냥 과거 시점이 된 거야.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적인 대기는 아마도 크게 대개 이런 표현이야. 대개 대부분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at large 이렇게 써도 대부분 이런 뜻이 생기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as a rule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n general, generally, usually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more or less 이것도 대부분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가볼게. 아마도 대부분은 물의 증기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되겠죠. 증기라는 표현이거든요. 베이포가. 그래서 물의 수증기였을 거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였을 거고 그 설포하게 되면 황입니다. 황. 다이옥사이드는요. 다이는 이라는 표현이고 얘는 산소야. 그래서 이산화황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산화황. and neutralizing 하면 질소죠. 대부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 출현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subsecret 하면 sequent 그러니까 차례의 순서라는 표현이잖아. subsecret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해서요. 차후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인 거고 appearance는요. 외모라는 뜻도 있지만 등장.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던 거 있죠. emerge에서 나온 단어. emerge가 출현하다라는 표현이었잖아. emergence 하게 돼도요. 역시 출현 등장이란 표현입니다. 자 일단 갈게요. 45억 년 전에 지구의 원시적인 대기는 아마도 크게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황과 그리고 질소였을 건데 그 등장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차후에 그 진화는 누구에 지나? 익시등리. 익시등리냐면요. 극도로라는 표현이에요. 극도로. 극도로 원시적인 생명체라고 할게요. living organism 하게 되면은 그냥 살아있는 유계체 이건데요. 그냥 생명체라고 할게요. 살아있는 유계체 그 생명체들. 극도로 원시적인 아주 원시적인 그 생명체의 그 진화와 그 등장은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은 마이크로보라든지 마이크로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싱글셀드 단세포죠. 단세포의 세포가 하나 있는 그 식물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생명체 그러니까 원시적인 생명체였는데 얘네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진화는 시작했습니다. 투 체인지 바꾸는 곳을 시작했습니다. 뭐를 바꿨어? 대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야. 단세포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생물들이 출현을 하며 그리고 걔네들이 또 진화하는 게 진화가 시작했는데 그 대기를 바꾸는 곳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산소를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럼 그건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산소를 리버레이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리버레이팅 하게 되면 여기에서 리버레이팅이 해방하다, 분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리버레이팅이 우리가 외울 때 해방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표현이고요. 뭐뭐를 해방하다, 분리시키다. 여기서는 분리시키다 라고 쓰였겠네. 분리시키다. 그래서 산소와 그리고 산소를 분리시켰고 됐죠? 그리고요. 브레이킹 다운 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킹이 나온 거는 이거죠? 산소를 해방시켰고 브레이킹 다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 다운은 여기서는 분해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이산화황을 분리시키, 분해하면서 대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됐지? 산소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이산화황을 분해하면서 대기를 바꾸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대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중요한 문장이라 했죠? 메이크 잇,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그래서 메이크 잇, 형용사, 투부정사 얘는요. 잠시만요. 자, 이거 하나 말았지. 메이크 잇, 형용사, 투부정사. 메이크 잇, 형용사, 투부정사. 얘 가짜 목적어 그리고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오형식 구조에서 나타나는 형용사입니다. 목적어, 목적 보호어. 오형식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목적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오형식에서는. 그래서 목적어를 뒤로 빼는데 문제는 이렇게 의미상추어가 나왔을 경우에 퍼플러스 목적격을 쓰거든요. 퍼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의미상추어야. 해석을 할 때는요. 가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거든. 그럼 해볼게. 이것은 그러니까 단세포의 식물들이나 아니면 박테리아와 같은 리빙 오르가니즘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산소를 분해하고 산소를 유리시키고 분해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용을 분해했더니 이것이 그 분해한 현상을 만들었는데 가능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더 높은 생명체가 그러니까 단세포 말고 다세포가 되겠지 더 높은 등급의 생명체들이 발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장들은 서수령 문자로 잘 나오니까 잘 해석하고요. 기억해도. 선생님이 기억한 거. 메이크잇, 형용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의미상추어를 가운데 위치시키면 된다. 그 다음 거 가보죠. 그 어리스트 최초에 최초에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초기니까 최초에라고 하는 거야. 가장 최초라고 알려진 이렇게 하자. 알려진 최초의 식물이라고 알려진 PP가 꾸며주는 거야. 최초로 알려진 그 식물 세포들은 위드 뭐를 가진? 뉴클레이를 가진 자, 뉴클레이가요. 이게 핵들이래요. 핵들. 원래는 뉴클러스 해갖고서는 요 놈이거든. 얘가 단수, 얘는 복수야. 핵들인데 그 핵들을 가진 그 식물들의 세포가 이벌브 진화했습니다. 이벌브는 진화돼야. 약 20억 년 전에 진화를 했습니다. 20억 년 전에 진화를 했을 때 그 대기는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표현이죠.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ve had,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가졌어요? 이것의 현재의 산소의 자, 이때는 함량 컨텐츠를요. 함량이라고 하는 거야. 내용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함량 그래서 이것 산소의 현재 함량의 약 1%만 오직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자, 이게 또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seems to, 다음에 to have가 나왔잖아. 원래는 seem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아. 근데 지금처럼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게 되면 얘는 보이는 거는 현재지만 가졌던 거는 과거로 본 거지. 시제의 불일치가 생겼지.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때 1학년 문제가 청소고에서 나왔었거든. 그러면 seems까지는 그대로 쓰고 됐지? seems까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death을 쓰는 거야. 그럼 death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death을 썼다는 주어가 나와야겠지. 그 주어가 누구냐면 누구냐면 어투몰 스피어가 되는 거야. 그 에투몰 스피어는 됐지? 가졌던 것처럼 보이니까 과거동사에서 head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have head가 아니라 head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현지지만 대디아의 절에서는 과거로 나왔지? 그럼 크게 이상이 없죠. 주어는요. it을 쓰면 돼요. it seems that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게 모르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책에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 그럼 4번 문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4번 문장에서 뭐냐면 가장 최초라고 알려진 핵이 있는 식물 세포가 이제 진화를 했을 때 진화를 했을 때 삼소 함량이 고작 1%밖에 없었단 얘기야. 근데 위드 출현과 함께 어? 아까 이모르트 했었죠. 어퓨어런스 대신에 쓴 거네. 그치? 출현과 함께 그 첫 번째 육지 생물의 출현과 함께 약 백만 백만 천만 어? 5억 년 전에 5억 년 전에 그 산소는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산소는 도달했는데 약 3분의 1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의 현재의 컨센트레이션에 자 컨센트레이션 하면은 집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농도야. 아 지금 현재 농도의 3분의 1에 도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봐야 돼. 단세포 동물들이 나오면서 대기가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치? 대기가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걸 봐야 돼. 이것은 head 플러스 pp 쓴 거예요. head been rising 했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to 거의 이거 현재 수준에 올랐습니다. 어디 어디에 오르다. rise to 하게 되면은 이제 장소가 나오게 돼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오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 올랐습니다. 약 3억 7천만 년 전에 현재 수준으로 올랐고 그 동물들이 처음으로 퍼졌을 때 온 to the land 어디에 퍼졌을 때 육지 위로 퍼졌을 때 그래서 육지 위로 퍼졌을 때 그게 언제야? 3억 7천만 년 전이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5억 년 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3억 7천만 년 전에는 현재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오늘날의 대기는 이즈 글에서 자 이게 나온 거죠. not just 뿐만 아니라 but also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필요 뿐만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 뿐만 아니라 as we know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지속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지속하는 데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consequence 생명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가 되어지는 게 대기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가 지금처럼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7번 문장의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7번 문장의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적어볼게요. 최초의 뭐라고 적지? 적으려고 호기롭게 적는다고 했는데 한번 적어보지. 식물이 대기를 현재의 상태 지금의 상태로 바꿨다. 이런 얘기야. 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이 바뀌었다. 알겠지? 오늘날의 대기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우리가 있고 식물이 있기 때문에 대기가 형성이 됐다. 라는 생명체의 결과라는 얘기야. 그래서 빈칸 출원 문제로 지금 이게 나왔던 문제인데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생명체의 결과 이게 빈칸 문제로 나왔던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주제를 뭐냐면 오늘날의 대기는 생명체의 출현과 진화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내용을 요약하면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음 근데 원시 생물 생물이 진화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산소의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진화함 요정도의 내용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32번 볼게요. 32번 32번의 내용은 음악이 기억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올라가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목 문제로 제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제목도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자. 자 프라이머리 하게 되면요 중요한 이런 표현이죠. 우선순 중요한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뭐들 중에 하나라고 할 때 항상 기억하냐면 뭐뭐들 복수니까 웨이스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은 위치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위치 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래. 대시 올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바이위 위치로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바이위 위치랑 같은 게 하우인데 하우는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가자고 거기에서 의해서 그 음악은 Be able to take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테이크 온 하게 되면 떠맞다 고용하다 나타내다 라는 표현이죠. 보통은 떠맞다 입니다. 어떤 임무 따위를 떠맞다 그리고 띠다 나타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나타내다 그래서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자 핵심 소재가 이미 나온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을 떠맡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이겁니다. 떠맡을 수 있는 있다라는 그 방법들 중 하나가 이 놈이 주어가 됐었죠. 그래서 이지가 동사가 될 겁니다. 주어 동사 이스 뭐뭅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이 방법은 그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음악이 기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핵심 소재가 이거죠.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내면의 세계가 됐지. 자 한번 볼게요. 기억들은 관련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기억은 with 중요한 감정과 이거지. 중요한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be associated with 하게 되면 뭐뭐랑 관련된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감정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기억들은 뭐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tend를 쓸 건데 지금 s 복수가 돼 있으니까 여기 뒤에는 s 나뉘이 되겠죠. tend to be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임베드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임베드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단단히 박히다라는 표현이었죠. 박히다 단단히 박히다 더 박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다가 아니라 박혔다 해서 bpp로 쓴 겁니다. 박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 어떤 깊이 있게 박히는 기억이 어떤 기억이냐면 좀 중요한 감정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기억들은 다른 기억들보다 조금 단단히 박혀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den을 써야겠지 den이냐 애지냐 비교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다른 사건들보다 복수니까 원하던 쓸 수 없어요. 다른 사건들보다도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랑 연결될 때 감정하고 연결이 될 때 그 감정적인 그 기억들은요 비 라이크리트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인 기억들은 아 뭘 좀 더 라이크리트 비 뭐뭐 되는 경향이 있어요. 회상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해석하면서 가니까 되게 편하죠. 위드 누구랑 패싱 오브 타임 시간의 지남 함께 됐죠. 여기서는 또 뭐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됐을게 중립 내추럴 하게 되면 중립 적인 다른 중립 적인 기억들 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도 회상이 더 잘 되고요 기억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억들은 그런 거야. 슬펐어. 다른 기억들 보다 중립 기억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렇지 않은 기억이 중립 적인 기억이 되겠지 이런 기억들 보다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since 그 음악은 can be 될 수 있는데 극도로 감정적으로 evocated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vocated 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evocated evoke k 불러 일으키 라는 표현 이 이것에 대한 형용사가 된 겁니다. 동사 형용사가 된 거에요. evocated 불러 일으키는 감정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key life 이벤트 중요한 핵심 삶의 사건들은 can be 되는 경향 인데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이것 에서 아까 했던 거 감정 쪽으로 고조되는 경향 이 있습니다. 계속 하죠. 처음부터 할게요. 음악은 감정적으로 evocative 불러 일으키다 라는 표현이었죠. 감정적으로 불러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러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핵심의 삶의 사건들은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고조되어 질 수 있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뭐뭐를 확인하다 라는 표현이었 었죠. 그리고 앞문장에 대한 내용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갈게요. 그리고 확실히 합니다. 데디야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 사건의 기억들이 become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깊이 있게 깊이 암호화되어지도록 확인합니다. 확실히 깊이 암호로 암호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갈게요. 음악은 감정적으로 불로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삶의 사건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가 있는데 뭐에 의해서 그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고조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해줍니다. 사건의 기억들이 깊이 암호화되도록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된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암호화에 대한 비밀번호를 치면 암호화 비밀번호를 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 아냐 그래서 불로 일으켜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암호화 되었다는 얘기는 그 음악을 통해서 기억이 불로 일으켜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retrive 를 하게 되면 부활 이란 표현이고요. 회복 이란 표현도 있거든요. 회복으로 갈게요. 이러한 기억들의 회복은 회복이 단순이니까 2주로 갈게요. 뭐뭅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강화되어집니다. 가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강화되어집니다. enhance 강화하다는 표현이 있죠. 뭐에 의해서 강화되어져요? 이거지. 맥락적인 효과 맥락효과 그 맥락효과들에 의해서 강화되어집니다. 이 맥락효과를 선생님이 잘 해석하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웨어를 볼 거냐 이 위치를 볼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뒤에 문장의 완성도를 볼까요? 그 비슷한 컨텍스트 맥락의 리크리에이션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재생산이라고 할 거예요. 재창조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과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거 됐이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니네들한테 물어볼 건데 이 됐은요. 그 맥락이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 그 맥락에 비슷한 맥락의 재창조는 됐어요? 재창조는 위치 쓸 거냐 유니치 쓸 거냐 물어본 거거든 그럼 기억은 암호화 되어진 암호화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암호화 되어지는데 되어지는 것은 되어지는 것은 can fax state 할 수 있습니다. 동사 나왔고 그리고 그들의 리트라이브를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이니치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됐지? 이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야? 그 맥락한 재창조는 이게 재창조는 주호고 이놈이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이만큼은 여기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 됐을 꾸며주고 있는 것 뿐이야. 여기에서 또 가르려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기억들의 회복은 강화가 되어지는데 맥락효과에서 강화되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맥락효과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의 그 재창조인데 뭐야 기억에 암호화 되어졌던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의 재창조는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용이하게 해줍니다. 쉽게 해줍니다. 그들의 회복을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다시 듣는 것은 동명사 주어로 본 겁니다. 비슷한 음악을 듣는 것은 뭐뭐랑 관련된 이러한 사건과 그 사건과 관련된 음악을 듣는 것은 캔 액티베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트는 활성화시키다는 표현이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렬하게 생생한 기억들을 사건의 기억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칸출원 문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일단은 이거야. 우리가 첫 번째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중요한 기억들은 감정적으로 중요한 기억들은 감정적으로 기억들은 다른 어떤 보통의 감정 중립적 감정상태 그러니까 중립적 감정상태의 기억보다 더 잘 기억남 두 번째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감정적인 기억은 감정적인 기억은 쉽게 회상 가능하다 이거야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기억들은 중립적 감정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의 기억보다 훨씬 더 기억이 나는데 그 음악과 관련된 감정적인 기억이라는 얘기는 기억도 워낙에 잘 나는데 이게 암호화 되어져 있거든 음악을 통해서 암호화 되어지게 되면 비슷한 음악이 나왔을 때 쉽게 과거의 기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쓰면 돼요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지 이걸 제목을 굳이 영어로 선생님이 써게 되면 뭐냐면 이펙트 효과 효과들 인데 누구의 효과야 뮤직 음악의 효과 뭐뭐 에 대한 효과가 되면 기억에 대한 효과 이렇게 제목 할 수가 있을 같고요 혹시 이제 다른 제목 으로 하게 되면 음악과 기억 사이의 상호작용 됐지 상호작용 그러면 기억과 관련된 음악이 기억과 관련된 음악이 더 좋은 기억을 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쓰면 되겠지 요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봤었을 때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 몇 번이었어? 5번 문장이지 이런 까다로운 문장들은요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걸 꾸며주는 거고 전체적인 where 이후에 주어는 recreation 이라는 recreation 이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빈칸출원 문제로 나왔습니다 빈칸출원 문제로 나와서 반대되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 예를 들으면서 활성화시키다 방해하다 이러면 또 다른 말이 되겠지 쉽게 하다 방해하다라는 말 암호화 되어졌다 디스코드 하면 암호를 풀다 불러일으키다 우리가 이제 생소한 단어 중립적인 기억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감정상태가 없는 기억이라 그랬지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단어들을 알면서 가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휘추론 문법문제 아니면 무관화 문장찾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33번 가볼게요 33번 자 33번은요 음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에 맞추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자연을 극복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어 어 우리 이 내용은 자연을 극복하는 거 내가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안 나온 단어를 지금 쓴 것뿐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에 대해서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고 문제 나올 걸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강요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강요합니다 됐지 우리를 강요하는데 어 우리를 강요 어 선생님 주호와 목적어랑 같잖아요 어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이걸 써야지 우리 자신을 자연에 대해 강요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지 자 이게 일단 밑줄을 거놓을게요 선생님이 있다가 설명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빈칸추럴 빈칸추럴 문제로 나갔던 얘기야 주제문이었거든 뭐뭐하는 거 대신에 인스테드 오브로 갈게요 왜냐하면 주호동사가 안 나오잖아요 어 그 way around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의 경우 이런 표현이야 그 반대의 경우 그 반대의 경우를 대신해서 우리는 자연에 우리 자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고민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아마도 가장 분명한 방법은 to see 뭐뭐하는 방법 투구정사 쓰죠 어 이것을 자 이것을 가리키는 건 윗문장이야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연에 강요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됐지 디스는 디스를 알아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방법이 주어니까요 이지로 갈게요 뭐뭅니다 to look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거술 해석했으니까 투구정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인데 change 변화를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변하면요 in the biomass 자 바이오매스가 생물량이라고 했어요 생물의 양의 생물의 양을 양에서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생물의 양이 뭐냐면 그 토탈 전체 전세계의 무게를 보는 거야 근데 그 누구의 무게 포유류들의 생물량을 보는 겁니다 그 전체 무게를 보는 거야 자 이거는 생물량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 이 오브 뭐뭐냐 앞에 있는 바이오매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유류들의 생물량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 생물량이 뭐냐고요 그 전체 무게야 생물들을 보는 거야 오래전에 우리들 모두 인간은 함께 아마도 무게가 나갔었습니다 과거니까요 무게가 나갔었는데 오직 약 3분의 2 만큼밖에 안 나갔어요 누구만큼 많이 올드 바이슨 바이슨이 들쏘였었죠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들쏘들만큼 3분의 2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들쏘들을 다 합친 거랑 인간을 다 합치면 몸무게가 우리가 3분의 2 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요 뭐뭐 이하였는데 8분의 1 이하였습니다 as much as old elephant in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모든 코끼리만큼을 8분의 1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우리보다 8배가 더 많았던 거야 몸무게가 개체수가 아니라 하지만 산업 에라가 시대죠 산업적인 시대에서 우리의 인구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킬드 죽였어요 바이슨을 죽였고요 그리고요 엘레펀트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구가 늘어나고 바이슨 들쏘와 코끼리들이 죽임을 당했지 at 어디에서 인도 산업적인 규모로 죽었어요 그리고 끔찍한 수로 죽였다 엄청난 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끔찍한 숫자에서 엄청난 규모에서 코끼리들과 그리고 들쏘들을 우리는 죽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봐 그럼 우리가 자연을 순응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자연을 극복하고 있는 거야 극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자연을 바꾸고 있죠 그 균형이 시프트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 우리가 바이슨도 죽이고 조끼리들을 죽임으로써 그 결과로써 그 균형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우리 인간은 웨이 몸무게가 나가는데요 이상 나갑니다 350배 이상 나가요 뭐뭐만큼 뭐지 뭐뭐만큼 모든 들쏘와 엘러펀트를 푸트게더 합치다 라는 표현이죠 단어가 쉬우니까 바로바로 갈게요 들쏘와 그리고 코끼리들을 합친 것만큼이나 350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3분의 2밖에 또는 8분의 1밖에 안됐지만 얘네들을 다 합쳐봤자 인간의 몸무게가 이제 350배가 더 나간대요 우리는요 몸무게가 나가는데요 뭐뭐 이상 이란 표현입니다 템타임스 10배 이상 더 많이 나갑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지구의 와일드 머멀 와일드는 야생의 머머리 포유류라 그랬죠 야생의 포유류들보다도 10배 더 몸무게가 나갑니다 얘네들을 워든가 합쳐진 머머레드겠죠 합쳐진 머머보다도 과거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한다면 인 올드 머머머스 이 모든 포유류들 수를 다 더한다면 위부터 가로열고요 도메스티케이트 까지 가로났자 우리가 도메스티케이트는 사육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육하다 여기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have been 하게 되면 수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육 해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육 해왔던 모든 포유류들을 우리가 합친다면 예를 들어서 사육 하는 동물들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마리라든지 등등등 얘네들을 합친다면 그 비교는 become 되는데요 정말로 become 다음에 결국은 형용사로 끝나라 그랬죠 ridiculous 조롱 하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 스러운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터무니 없어지는 우스꽝 스럽게 정말로 우스꽝 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까지 다 합치면 우스꽝 스러워 줄 거야 우리는 우리의 길들여진 동물들은 이제 나타내는데요 97%를 나타냅니다 그 지구의 머머리엄 바이오메스 그 포유류들의 생물량 그 생물의 량 무게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트는 나타내다 라는 표현인데요 나타내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차지하다고 했어요 편의적으로 이러한 비교는 설명해 줍니다 그 기본적인 점을 얘기해 주는데 어떤 점이냐면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 대신에 뭐뭐 받다 수동이죠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 대신에 우리는 런도 배웠는데요 뭐를 배웠어요 우리 자신만의 목적에 이때 엔드드 목적이와 목적에 맞게 이것을 이 자연을 환경을 엠바일런먼트 이 환경들을 뭐하고 있다 쉐이프 만들고 있다 모양을 깎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구에 의해서 제약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구에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바꾸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여기 형광표 밑줄 거는 부분이 빈칸으로 출연됐던 문제고 주제문이야 이 사람이 했던 주제문인데 이게 무슨 왜 이제 선생님 밑줄 거냐면요 이거의 함축적 의미야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뭐야 마지막 문장에 나오지 우리는 환경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 대신에 제약을 안 받아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환경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바꾸고 있다 그 문장의 함축적 의미는 결국은 이거야 이걸 이렇게 적으면 돼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환경을 만들도록 배웠다 이게 이제 너희들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시간에 자연능가로 자연능가로인가 가능론인가 자연수능론 이런 것 중에서 가능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고 지금 결국 선생님이 이거를 쓴 거는 이거 함축적 의미 쓴 거는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여기서 따온 거야 이거야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빈칸출원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질문은요 자 그리고요 그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그 결과로 균형이 깨진 거는 우리가 얘네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깨진 거지 그래서 5번 문장은요 삽입문제로 내오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거 얘기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여기부터가 현재 요거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순서맞추기 문제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3,4번 묶어주고 5,6,7 묶어주고 그리고 7,8번 묶어주면 ABC 순서맞추기 문제로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별표 치고요 주제 접고 넘어갈게요 시험 문제 잘 나올 겁니다 됐지 자 생물량의 변화 땡땡 생물량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몸무게를 다 합친 거라 그랬지 그 생물량의 변화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의 강요를 1번 문장 강요하고 있음을 시사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됐어요 이거는 요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34번을 한번 가보죠 34번은 또 무슨 얘기일까 이게 뭐였었지 한번 가볼게요 인 더 모던월드 현대 세상에서 우리는 루퍼 찾습니다 확실함을 찾습니다 불확실한 곳은 엉뚱한 곳이야 확실함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 찾고자 하는 건데 불확실한 장소에서 찾는다 이겁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키를 잃어버리는데 분명히 어두운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는데 가로등 밑에서 불확실한 곳에서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미지의 것을 탐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는요 찾아요 서치포 찾아요 올더를 찾습니다 올더는 뭐라고 했어요 질서라고 그랬죠 어디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혼란 속에서요 질서를 찾아요 엉뚱한 곳에서 질서를 찾는다는 얘기야 정답을 찾아요 모호함 속에서 엉뚱한 곳에서 점서를 찾 정답을 찾아 그럼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그리고요 컨빅션은 확신입니다 어디 속에서 복잡한 속에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 기억이 이제 나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모호함이나 복잡함이나 아니면 이 혼란들은 엉뚱한 곳에서 우리는 이런 걸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위 우리는요 스팬드 보내는데요 모호 앞에니까요 벨이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보내요 그 다음에 온이 없어도 우리는 스팬드 다음에 왜였죠 스팬드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노력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ing가 나온다고 배웠죠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는 처음 나오는 저기 문법이 그 저기 수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보내는데 노력하면서 보냅니다 뭐 하려고 통제하려고 누구를 통제하려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보냅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작가 우벌 노아 해리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뭐보다도 더 덴을 썼습니다 왜 덴을 썼어요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덴을 쓴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만큼은 이만큼은 그냥 사십된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얘기하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내고 있어요 뭐뭐 하는 것보다도 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온과 여기에 있었던 온 여기 있었던 온이 지금 겹치고 있죠 대니 접속사니까요 트라잉 투 역시 트라잉 투입니다 온이 없어도 됩니다 트라잉 투 노력하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통제하려고 얘네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루펄 찾습니다 이지 투 폴로 이지 투 폴로 쉽게 따라하는 연표입니다 쉽게 따라하는 공식이 되겠죠 포뮬러 쉽게 따라하는 공식을 우리는 찾아요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with the unknown 자 이거지 이게 핵심이었어 with the unknown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더프로스 형용사는 뭐라고 해서 하라고 그랬지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려진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쉽게 따라하는 공식만을 했기 때문에 됐지 됐어요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성을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금 비판하는 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접근은 remind a of b입니다 remind a of b 하게 되면은 a로 하여금 b가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의 접근은 나로 하여금 그 고전적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해 생각나는 주체가 지금 목적으로 온 거야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데 그 드론크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남자는요 뭐하고 있냐면 찾고 있는 남자예요 그의 키를요 어디 아래서 그 스트레이트 램프 가로등 아래서 찾고 있어요 밤에 가로등 아래서 그의 키를 찾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히 그는요 노우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키를 잃어버렸어 썸메얼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알고 있어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그 길의 어두운 부분에서 어딘가에서 그의 키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룩풀 찾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 키들을요 어디에서 underneath the 램프 그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스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요구할게요 왜냐하면 왜 찾고 있냐면 거기가 바로 그 곳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 곳이거든요 이때 왠은요 곧 이런 표현이야 우리가 왠을 해석할 때 때라고 해석하듯이 얘도 장소니까 곧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떤 곳이야 의, 주, 동의 구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불이 비춰져 있어 그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키를 찾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데서 잃어버렸는데 이 말이 되냐고 왜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찾고 있었을까 밝으니까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어두운 곳으로 가기가 싫은 거지 왜 거기는 미지의 곳이니까 원 여닝은 됐죠 여닝하게 되면 열망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그 확실함에 대한 열망은 또 전환해 계속할게 우리의 그 확실함에 대한 열망은 이놈이 주어져 리드 이끌어내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오형식의 구조입니다 역시 오형식 동사라도 쓰일 수 있어요 목적 보호가 되겠죠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겉보기에는 보이기에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즉 바이 바이 인지가 되겠죠 뭐뭐 함으로써 찾음으로써 우리의 키를 뭐와서 스트레이트 램프 가로등 아래서 우리의 키를 찾는 것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확실함에 대한게 대신에 테이킹 뭐하는 거 대신에 위험을 위험한 걸음을 하는 거 대신에 어디로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위험한 곳을 가기 전에 위 우리는 스테이 머무릅니다 우리의 어디 안에 현재 상태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됐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지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하랬어요 ly 쓸 거냐 형용사 쓸 거냐 그 뒤에 문장을 봐서 이것은 아마도 비동사로 끝났으니까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와야겠지 임페리어야 열등하더라도 아무리 열등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리 열등하더라도 현재 상태 안에 우리는 머무르고 머무르기를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상태 확실성과 불확실성 이것을 계속해서 구분하면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 글의 제목은요 이렇게 가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내용을요 이렇게 갈게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을 찾음 추구 이렇게 하자 확실성을 추구 됐지 이게 뭐냐면 미지에 대한 탐구 능력을 잃음 쉬운 것만 하려고 하나 보니까 알겠지 우리랑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더 탐구하는 것을 안 하는 거야 왜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생각하는 거야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지에 대한 탐구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지문이 이 지문이 빈칸출원 문제였었는데 여기에 5번 문장 이었었나 The unknown 어디있지 The unknown 이만큼이 저기였었어요 빈칸출원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빈칸출원 문제로 내기가 조금 이제는 뭐해 부담스럽지 이미 나온 문제니까 그래서 요 부분 왜 우리는 찾고 있어요 요거를 찾고 있습니다 빈칸출원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겠죠 빈칸출원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번엔 문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우리의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얘기죠 요것도 빈칸출원 문제로 나와도 되고요 됐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34번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이 엄청 자세하게 했어요 선생님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35번 까지만 하죠 이왕공공 35번 쉬워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무관한 문장 첫 개였고요 여섯 개의 문장인데 제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는 얘기야 한번 갈게 에즈파백 에스 에즈팍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과거냐면 17세기까지 과거에 그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가졌었는데 뭐를 가자면 특별한 영혼적인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인 아프리카에서 다른 데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영혼적인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냥 주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제문입니다 그냥 주제문이야 아프리카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요 특별한 영적인 정신적인 중요성을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그냥 빨리 끝낼게요 많은 아프리카 문화들은요 여기였습니다 봅니다 이거요 C A S B 가 되겠죠 그래서 C A S B 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가 머리를 그 컨트롤의 컨트롤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집에 통제의 중심으로 봤고 의사소통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머리를요 엔드 그리고요 아이덴티티 정신 정체성 전체성 전체성의 중심으로 봤어요 어디가 많은 분석으로 머리를 그렇게 봤어요 인 더 바디 몸에서의 정체성과 의사소통과 그리고 집에 대한 중심으로 머리를 그렇게 여겼는데 머리카락은 여긴 거야 여겨진 거야 여겨졌죠 똑같이 예지가 나왔어요 뭐뭐로서 여겨졌어요 그 힘의 원천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안되는 거죠 어떤 힘 personified 인격화 하더라는 표현입니다 그 개인을 인격화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엔드 그리고요 could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는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또는 심지어 또 뭐하기 위해서 그 스페를 하기 위해서 스페라면요 이게 이제 어떤 마술 주문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캐스트는 주문을 걸다라는 표현입니다 캐스트 스페라게는 주문을 걸다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1 아니야 일단 가볼게 그 힘인데 힘의 원천인데 그 개인을 인격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할 수 있는 거야 영혼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머리카락이 머리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since 이것을 뭐뭐였기 때문이라고 할게요 rest or 밑줄 올게요 어디어디에 놓여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되겠죠 헤어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놓여져 있어서 그 머리카락 그 자체는요 월스 민트 뭐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민에 s가 붙으면 수단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수단이었는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누구랑 신성한 자 디바인이 신성한 표현이에요 신성한 영혼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월스 다뤄졌습니다 방법으로 다뤄졌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that 그 방법은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와서는 안되는 거야 그 방법들은 월스 얘가 꾸며주는 게 왜 있으니까 월스 썼죠 그 방법들은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자 생각되어졌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뭐라고 생각되어졌어요 뭐뭐라고 여겨졌어요 bring 가져올 거라고 to bring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좋은 행운을 그리고 보호해줄 거야 악에 대항해서 보호해줄 거라고 여겨지는 그 방법들로 다뤄졌습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이거는 신성한 영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좋은 행운과 악마들을 대항해서 보호해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방법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다뤄졌습니다 according to Arthur and I'm 그리고 Beard 와 그리고 로우리 트레프 이 사람에 따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from the God and Spirit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누구야 가드가 신들이죠 신들로 부터 신들과 그리고 영혼들로 부터 예 그러한 의사소통은 됐죠 단수니까 워로 갈게요 워로 갈게요 뭐뭐 였습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계속 나오네 이렇게 be thought to 하게 되면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들과 영혼으로부터 의사의 소통은 워스 소통 생각되어졌습니다 뭐뭐라고 전달한다고 투부정서 쓰는 거야 전달한다고 어디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머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통과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럼 어떤 머리카락 도달하는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형용사증요법으로 가야겠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형용사증요법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왜 책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영혼으로 이때 겟 다음에 투부정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착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영혼에 도착하기 위해서 멍하기 위해로 가자 위에서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룬에서는요 예를 들면 카메룬에서 카메룬 아프리카 있는 나라죠 그 메디신 맨들은요 주술사입니다 주술사인데요 얘네들은 의사가 없잖아 그래서요 치료를 해주는 주술사 우리 그러면은 뭐랄까 힐러라고 할까 힐러 자 그 주술사들은 어테치드 붙였습니다 머리카락을요 용기에 붙였습니다 이때 용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락앤락 같은 용기를 얘기하는 거야 락앤락 같은 거 락앤락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그 락앤락은 어떤 락앤락이냐 하면 헬드 잡아주는 담은 거야 그들의 힐링의 물약들을요 치료의 물약들을 담았어요 담은 물약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인오더 투 뭐 뭐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약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효과를 그 물약이 되겠죠 물약의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물약을 보호하기 그리고 그리고 물약의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힐링 포션에 매달을 담은 그러한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약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35분요 제목 정도만 적고 갈게요 그냥 제목 좀 간단해요 머리카락을 신성시 했던 아프리카 문화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좀 걸렸네요 5문제 하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